늘 흥미로운 것이 가득한 시장. 실컷 구경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은 멀기만 하네요. 두 손 무겁게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가볍게 갈 방법이 없을까요? . 까치산시장 화곡 본동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 전통시장 4곳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. 해당 시장에서 만원 이상 구매하셨다면 꼭 쿠폰을 받아가세요. 마을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승차 쿠폰이랍니다. 승차 쿠폰에는 어떤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적혀있는데요. 각 시장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. 쿠폰은 9월까지 발행되고 사용은 12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. . 전통시장에서 주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. 온라인 배달 서비스 놀짱 앱으로 하곡 본동시장 까치산시장 방신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30%까지 할인해준답니다. 할인 행사도 쿠폰 발행과 마찬가지로 9월까지니까 놓치지 마세요. . 여러분도 오늘 싱싱함이 가득한 전통시장 으로 눌러오세요. 시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안녕